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GT8밥 3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머스토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APC, 인스너트 피거, 세븐 너버거를 구매하시면 무려 HVY 티셔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다면 이 기회에 새로운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클러킹 밸레 업데이트 때 락스타 홈페이지에서 오베이팔F 드래프터 차량 우려 구매 신청을 3월 18일까지 공지했었거든요. 그때 신청하셨던 분들은 4월 3일까지 레전드리 모터스포츠에서 오베이팔F 드래프터를 무료로 하울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은 최고의 차량이죠. 이런들도 까먹기 전에 접속해서 받으세요. 다음에는 2배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스 항목에는 드래프트 레이스가 달러가 2배다가 RP가 2배입니다. 참고로 6개의 드래프트 레이스를 완료하시면 10만 달러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정모드의 모터워즈도 달러랑 RP가 2배 그리고 콘솔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사진 챌린지가 달러와 RP가 무려 2배 할인 품목 말씀드릴게요. B12 스트라이크포스, APC, 체르노버그, 인서트 픽업이 40% 할인 남부사 안드레스에는 밀스펙 패트리오트가 30% 할인 그리고 콘솔 유저분들은 페가시, 이그너스, 무기화가 30% 할인 그리고 부동산 탭에 있는 패치장이 25% 할인 그리고 맵에 랜덤으로 출연하는 건변에서 펌프 시작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TA 플러스 멤버분들은 프리시전 라이프를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의 종류는 잠수함 강도작업, 윌라도 유도라, 화물선 강도작업, 트루패드 G타입, 미션 로우 경찰서 작업, 뒤바치 바그너 이렇게 있어요. 가지노 럭키윌 포디움 경품 이동수단은 라이트 샤크,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수단은 박두윙킹,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를 이틀 연속 3위안에 드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레이스는 팔짜리 보너스, 타임 트라이얼은 어벤 아톰, HSW 타임 트라이얼은 텍스타일 시트에서 스텝시트까지 그리고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에서 베네펙터 스털링 GT, 카니스 세미널 프론티어, 하이징 러스턴, 웨스턴 클리크 행어, 웨스턴 랩 바이크를 시승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싹 다 삭제 차량이고요.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면 지금 가서 구매하세요. 럭셔리 오토샵에서는 알바닉 카발 캐디 XL, 파톰 FR36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LS 자동차 모임장에서는 아니스 S80RR, 베네펙터 샤프터 LWB, 그루티 치타를 타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유저분들은 페가시 이거너스 무기화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